연예인 가운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이사의 주식재산 증가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100억원 이상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연예인 7명 가운데 이들의 보유주식 증가액이 4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진영 이사는 보유한 JYP엔터 지분의 가치가 730억원으로 1년 만에 2.7배로 불어났다. 증가액은 무려 462억 1천만원에 달했다. 이수만 회장의 주식 보유액도 1558억 1천만원으로 1년 새 446억 4천만원 늘어났다. 이 회장은 SM과 갤럭시 ISM 지분을 각각 20.19%, 1.90% 보유하고 있다. 하명준 오뚜기 회장의 장녀인 뮤지컬 배우 함연지 C도 보유한 오뚜기 지분 1.16%의 가치가 311억 2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억 4천만원 늘었다. 탤런트 출신의 박순혜 C도 주식 재산이 1년 전 118억 7천만원에서 229억 3천만원으로 93.2% 증가했다. 박 씨는 풍국 주정 지분 13.29%를 갖고 있다. 반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주식 재산이 951억 3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줄었다. 양 대표는 YG플러스 지분 7.43%와 YG엔터테인먼트 지분 16.12%를 보유하고 있다. 키스트 지분 25.12%를 가진 최대 주주 배용준 씨의 주식 자산 가치도 4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9.8% 감소했다.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유 주식 재산도 270억 7천만원으로 11.9% 줄었다. 한편 국내 100억원 이상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연예인 7명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액은 4,479억 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977억 4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